김건희 여사 뇌물수수 사건이 외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망신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학력위주와 주가조작 연료 의혹, 윤석열 대통령의 특검 거부까지 외신에 상세히 보도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국민 70%가 김건희 여사의 의혹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신년 기자회견을 절대로 못하겠다며 특정 방송사와의 대담 형식을 유력하게 거론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기자들의 매세운 질문을 회피하고 하고 싶은 말만 하겠다는 뜻입니다. 김건희 여사 의혹이 눈 가리고 아웅하면 넘어갈 수 있는 일로 보입니까? 국민은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 있는 사과와 엄정한 수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 규명 약속을 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피해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국민의 매를 더 벌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더 이상 오기부리지 말고 국민 앞에 서서 국민의 물음에 똑바로 답해야 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여당 대표로서 대통령의 당무 개입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동훈 위원장의 사퇴까지 거론한 것은 명백한 불법적인 당무 개입입니다. 하지만 한동훈 위원장은 윤 대통령과의 동행 상경에 대해 따로 가야 맞냐며 오로지 대통령과의 갈등 보안만 강조하고 대통령의 불법적인 당무 개입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대통령의 불법적인 당무 개입에 침묵할 생각입니까? 검사 한동훈이라면 불법적인 당무 개입에 대해 이렇게 침묵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당무 개입은 정치중립 위반은 물론이고 형사처벌될 수도 있는 중대한 불법 행위입니다. 본인의 자리를 지켜내겠다고 침묵할 생각이라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정적을 향해서는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지만 윤 대통령의 노골적인 당무 개입 앞에서는 온순한 고양이처럼 행동하는 것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치 방식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인 당무 개입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한동훈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아바타일 뿐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건전한 당정과계를 정립해야 할 책임있는 여당 대표로서 대통령의 당무 개입에 대해 책임있게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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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